2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작년 10월 서울콘서트 때 양일 휠체어를 타고 갔었는데 산씨 슬로건을 보시곤 산이 팬이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산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산씨 아버지셨어요. 끝나고 나가실 때도 어떻게 가냐고도 물어봐주시고 너무 따스우셨습니다. 산씨 멋지게 바르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전해주세요. 한라지아 활동도 화이팅! 무대 위에서 부셔질 것만 같으니 다치지만 마십시오. 부셔지는 건 제 심장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사랑이 엄청나시네 우리 산씨. 멋지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진짜 남자답게 생겼어 산씨는.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생활체육협회에서 일하고 계세요.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라. 너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라 하셔서 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분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가슴이 엄청 따뜻한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미담이입니다. 미담이 왔네요. 아버지 미담인데 선물을 하나 보시기까지. 우리 산씨가 몸을 보니까 승모근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운동 좋아해야죠. 운동 좋아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